코인캐스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캐스트 앵커 이지영입니다 저희 코인캐스트가 구독자 10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인캐스트 채널은요 2017년 8월에 개설을 해서요 무려 2,500여 개의 동영상을 업로드 했고요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코인캐스트 채널이 이렇게 끊임없는 사랑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제가 진행을 잘해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택도 없는 소리죠 바로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코인캐스트 채널에서 구독자 10만 달성을 기념해서 이벤트를 개최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인캐스트 구독자 10만 이벤트를 지금부터 개최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벤트 많이 참여하셔서요. 저희가 준비한 상품들 많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코인캐스트 채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 1억 코인캐스트 구독자 100만을 위하여 가자!